아버님, 저 영지예요. 누가? 안녕하세요. 저 기억하세요? 설악 선배 대학 후배요. 대학 때 냉면 먹으러 몇 번 왔다가 인사드렸죠. 그랬나?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하고. 때로 몰려와서 설악 선배 방에서 밤새 술 마시다 아침에 가고 그랬는데. 어,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설악이가 아직 안 들었는데. 아, 저 설악 선배랑 같은 회사 다녀요. 응? 근처 왔다 아버님께 인사드리러 왔어요. 냉면도 한 그릇 먹을 겸. 어, 들어와요. 애도 올 때 다 됐어. 아, 갑자기 결례가 아닌지 모르겠어요. 아이, 결례를 무슨... 에, 들어와요.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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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게로. 네? 저, 가게로 가서 먹지. 응? 시장할 텐데. 아, 괜찮은데. 아니, 아니, 금방 내가 갈게. 저기 문으로, 저기 문으로 가면. 아, 네, 그럼. 에. 그래, 그래. 아무리 미워도 설악의 놈 체면은 지켜줘야지. 아, 귀여워라. 아, 얘 이름이 뭐예요? 어, 진순이야. 진순이. 아, 그렇구나. 아, 저 강아지 진짜 좋아하거든요. 진순아. 너 몇 살이야? 영감 왜 불러. 어? 계셨어요? 변호사님이 어떻게... 공기옥 씨. 공기옥 씨야말로 여기 왜... 다녀왔습니다. 스, 선배. 아니, 영진 너... 아니, 영진 너... 아니, 영진 너... 아니, 영진 너... 아직도 다계 van 나... 인간이 될 수도 있어서 좋아요 pública develop. flanzen